평화로 가는 길은 22번째 순서이고 제목은 멋진 화장실입니다. 양구의 선사 박물관 입구에 있는 고인돌 화장실이 접경 지역의 화장실 중에서 가장 멋있다. 고인돌을 닮은 돌담을 담장이 넝쿨로 감은 화장실이 멋스럽게 보인다. 화장실이 아름답다면 어울리지 않지만 여느 화장실에 비하면 아름답다. 더욱이 화장실이 운치 있다면 격에 맞지 않는 듯하지만 운치 있는 화장실이다. 접경 지역에서 이런 화장실을 본 적이 없어서 더욱 이채롭다.